너무 시원했어요. 최고인데요. 그냥 이 무대는 훈훈하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매주 나오는 얘기인데 안 됩니다. 상탈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훈훈하게. 저희가 끼리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해줄게요. 정말 라큰롤 한마당이었어요. 아 그렇습니다. 한마당이요? 네 한마당. 아주 국악 한마당을 들어봤는데. 라큰롤 한마당은 못 들었어요. 그런 느낌이었어요. 워낙에 다양한 악기도 있었고. 되게 노래 잘하세요. 누가요? 탁재우 씨가. 깜짝 놀랐어요. 생각보다 잘하죠. 깜짝 놀랐어요. 김인아 씨는 탁재우 씨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? 노래 잘 못한다고 생각했어요? 그냥 되게 잘 놀은 오빠라고 얘기했어요. 저를 무슨 개첩 안으로 생각하시는지. 이제 탁재우 씨 노래하세요. 노래 멋있어요. 노래하자. 탁재우 씨 노래하자. 그러니까요. 결승곡이 뭡니까? 발라드 에리언입니다. 에리언. 에리언이요. 이 곡 했으면 우승인데. 오마이 줄리아 했어요. 오마이 줄리아. 그러면 에리언으로 다시 한 번 하고. 이 곡을 나왔어요. 안 돼요. 안 돼요.